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어코디언의 GetOpenPanel, ListInfo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열려있는 모든 패널들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GetOpenPanel, ListInfo 함수는 별도의 파라미터 없이 실행하십시오. 사용 예입니다. 어코디언입니다. 언컬랩스 올 속성 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패널이 열린 채로 로딩됩니다. 어코디언의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 이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열린 모든 패널의 속성 정보가 얼렷으로 표시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패널1의 속성과 패널2의 속성 그리고 패널3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즉, 모든 열려있는 패널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패널2만 열린 경우에는 패널2의 속성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패널3만 열린 경우에는 패널3의 속성만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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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